아르케드라는 게임 획기적인 변화를 준 게임 웹게임도 자신의 메인 게임이 될 수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즐기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 너무 재밌어요 일단은 제가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딴 게임하고 틀리게 직접적으로 영웅을 키울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조종하면서 하니까 오히려 숨맛도 더 나고 아르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를 골라서 즐길 수 있고 유저랑 언제든지 어디서 편하게 접근해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다른 웹게임은 딴 생각하면서도 그냥 시간대우기용으로 간단히 하고 그러는데 아르케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건물을 짓는다든지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시간 계산도 해가면서 제가 저만의 세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너무 재미있고 전투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병사들 하나하나가 다 내 가족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기존의 웹게임 같은 경우는 정해진 루트라든지 그 방식에 따라서 따라가면서 성장하는 게 바탕이었다면 아르케에도 물론 기존 루트도 갖고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데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일단은 약탈할 때도 재밌고요 약탈을 하면 일단은 제가 자원이 없을 때 동맹을 맺더라도 이제 정찰 한번 갔다가도 동맹이 파괴되고 같은 주위에 있다고 내 땅을 얼마만큼 또 늘릴 수 있는 것도 틀리고요 그러니까 땅이 넓어지면 그만큼 제가 이제 더 많 왠지 더 커 나가는 느낌이잖아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예전에 제가 즐기던 웹게임에서는요 건물을 하나 짓고 뭐 하다 보면 그 건물을 새로 어떻게 바꾸고 싶으면 이제 폭발을 시켜야 된다든지 파괴를 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좀 아까운 요소들이 많은데 아르케는 건물의 위치에 대한 이제 이동과 변화도 자유롭고 건물에 대한 지금 건물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문명이 발전됐을 때 그 건물에 대한 동적인 움직임과 퀄리티까지 발전됨으로써 그 자신의 게임을 하면서 건설 뿐만 아니라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주는 저는 오랜만에 웹게임이든 온라인 게임이든 즐기면서 되게 이렇게 밤잠 못 자면서 쳐들어올까봐 좋아저마 하면서 그런 게임도 오랜만인 것 같고 원래 이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밤에 자기 전에 확인을 하고 자거든요 근데 이 아르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친구한테도 맡겨서 나 대신 새벽에 해라 그렇고 싶은 게임이고 이거 어쩌면 손이 많이 가는 건 맞아요 웹게임지 손은 많이 가는데 할 거리가 고무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 계속 손을 놓기가 힘들고 몰입감도 높고 그러면서도 좀 이렇게 한테 봉을 나와서 여유롭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좋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바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는 진짜 언제 어디서나 누구랑 함께하고 싶다 내 아르케 같은 경우에는 옆에 집 사는 사람처럼 쳐들어가지고 나 갖고 갈게 들고 갈게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다가 있으면 나나 가져라 갖고 가라 그러면서 진짜 형 동생 사이도 되고 누나 또 만나 여러 점에서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게임치고는 되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 한 번씩 하잖아요 나만의 이제 세계를 한 번 만들어 보고 싶다 내 백성을 갖고 싶고 내가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갖고 싶다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르케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충족을 시켜줄 수 있어요 여자분들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처럼 그냥 무작정 하다 보면은 퀘스트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게임이 빠져드실 거예요 꼭 해보세요 어떡해